포레시스랑 이온자임 두가지 기능이 있어 이온자임 얘는 우위님이 잡고 있고 얘로 지금 레벨은 66으로 되어 있어 얘는 침투할 거니까 마이너스 놓고 스타트 그럼 시간이 더 소리가 나면서 시간이 가지 얘도 천천히 공육결 방향대로 천천히 해주면 돼 미백 앰플 비타민 보통 비타민을 많이 이용해 미백을 그래서 우리 비타민C 13%짜리 앰플 있거든 이걸로 하면 돼 그래서 얼굴 전체에 5분 해 그러면 끝나면 다시 앰플 발라 얼굴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왼쪽 5분 이렇게 해서 총 10분 5분 5분 10분 그 다음에 알로에베라겔 또 발라 그 다음에 진정 진정 오븐 얼굴 전체 이제 얘는 좀 빠르게 해도 돼 알로에베라겔은 비타민C 한번 침투시키고 알로에베라겔 5분 동안 침투시켜 이온토포레시스로 이것도 집게에다가 집게 보이는데 굳이 종합 미용기가 있으니까 예를 안하고 이제 크로코다일을 많이 써 알로에베라겔 올린 상태에서 거지 올려서 앰플 도포하고 마무리 15분 이때 이온토로 가서 이때는 마이너스로 넣고 15분 정도 마스크팩이니까 이온토로 2분 여러분 2분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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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